어, 98. 여기 있을 수 있. 정신하세요. 어, 근무자 정이체 완료했나요? 근무자 2명 정이체 완료했습니다. 아, 안녕. 하...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야, 되게 쉬워. 그냥 나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바로 할 수 있어. 야, 근데 우리 놀이공항은 언제 가냐? 또 내년으로 밀어? 형, 내일 쉬잖아. 내일 가자. 내일은 날씨 좋다던데. 그래, 좋아. 잠깐만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갈게, 파이팅해. 가요. 네, 계속 이동해주세요. 이동해주세요. 여기 통제구역입니다. 이동해주세요. 자, 자세한 내용은 제 옆에 있는 안내판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담당자세요? 네, 제가 여기 담당자인데 무슨 일이세요? 아니, 제가 지금 여기 세 바퀴째 돌고 있는데도 입구가 안 보이거든요? 하... 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? 아니, 지금 비도 오고 다 맞고 뭐 하자는 거예요? 아, 어디로 가면 돼요? 어디로 가면 되냐고요?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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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말 안 들리냐고요. 저 지금 무시하세요? 무시하시냐고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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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갑이야. 너보다 위라고. 왜 사람이 말하는데 첫 대답을 안 하냐고. 뭐. 부모 교육 그렇게 받았냐? 너 내 말 들리게든 해? 야. 무시하려고 지금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무전을 하는데 저희끼리 얘기가 잘 안 됐나봐요. 죄송합니다.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? 화장실 저쪽으로 돌아서 가셔서요. 쭉 직진하시면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무전 다시 해볼게요. 무전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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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걸 왜 기다려. 손님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야. 넌 또 뭐냐. 야. 야. 네가 여기 담당자야? 사장 불러오라고. 알죠. 그게. 진짜 담당자 불러오라고. 79 79 여긴 70. 신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코드 4번입니다. 김교상입니다. 신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신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신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신속히 이동 부탁드립니다. 신속히 이동 부탁드政원 남자가 Ideao 어 저 혹시 죄송한데요 여기 흐민실 어느 쪽에 있어요? 저쪽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 여자애 어제 그 미친년 아니야? 야 맞아 맞아 야 야 쟤 맞아 어떻게 거짓 그 미친년이야 쟤 확실하지? 어 확실해 저 진짜 죄송한데 저 절로 가면 나와요? 저기요 야 니가 뭔데 나한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직원이면 직원답게 똑바로 대하라고 째려봐 니가 뭔데 째려보는 거야 야 나 진짜 니 어이없다 나 손님이라고 직원이면 직원답게 똑바로 일해서 돈 받아가라고 어 그래 뭐하냐니 야 뭐하냐고 야 그렇게 쳐다보셔야 어떡할건데 나 어떡할거냐고